아, 저 아줌마 여기 진내동 고객길. 모르겠는데요. 감사합니다. 괜찮아. 여기가 진내동은 진내동이라니까 이제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됐어. 이제 다 돼. 언니, 여기 진내동 고객길이 어딘지? 저쪽,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저쪽이요? 고맙습니다. 여기다. 여기야. 어? 기억나. 전에 할머니랑 오빠랑 택시 타고 오다가 이쯤에서 내려서. 어? 맞어? 어? 맞다. 여기다. 여기야. 어? 그럼. 어? 이쪽이다. 이쪽 골목이다. 어? 여기다. 여기야.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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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진짜 서울 한복판에서 미야되는 줄 알았네. 배고프다. 여보. 날씨가 가르치다. 너희들과 함께하는 주소시기 비하자리입니다. nueve. 한글자막 by 한효정